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뱅뱅뱅 다음은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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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몽실언니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먹방을 준비했는데요 설이랑 잘 어울리게끔 명절 음식들이랑 화가자 그리고 홍시 찹쌀떡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귀엽죠? 굴비 쿠키예요 모듬천 쿠키고 그리고 제가 과일 찹쌀떡은 좀 많이 먹어봤는데 홍시가 들어간 찹쌀떡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제가 가장 기대가 컸던 화가자부터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일단 단면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 단면을 보여 드릴게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버터 오우 안에가 백안금이에요. 백안금 진짜 너무 맛있네 아니 근데 아 너무 진짜 예술 아닌가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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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백안금이에요 다 백안금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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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다물고 먹다보니까 소리가 잘 안나 안나죠 아 아 아 그래 너로 정했다 이번에는 홍시 찹쌀떡 알 어 아 아 그 아 아 계란 저는 모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썰어놨는데 완전히 해동해서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 홍시인 채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입니다 그리고 하이 이게 배송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 꼬치점만 부서져서 왔어요 제가 명절 음식 중에서 꼬치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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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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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버섯 쿠키 초코쿠키 초코쿠키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뭔가 굉장히 건강한 쿠키맛이랄까 이거는 호박전 녹차 맛 여러분 호박전 좋아하세요? 저는 꼭 명절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 밥반전으로도 되게 좋아해요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많이 먹지 못해서 조금씩 맛만 볼 거예요 이거는 새우 쿠키 황치즈 황치즈 황치즈맛인가 고기 맞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쿠키맛이 강하지 않아요 초코 녹차 황치즈 이러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여기 빨간 부분도 맛이 다르려나 모르겠어요 무슨 맛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굴비를 뜯어볼게요 이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굴비를 뜯어볼게요 굴비를 뜯어볼게요 그리고 좌우 굴비를 뜯어볼게요 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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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네 처음에 한번 흡입을 tre 되게 고소한데, 이건 또 무슨 맛이지? 많이 딱딱해요 봐봐 그나저나 조금 배불러요 이번에는 이거 이거 먹어볼게요 너무 예뻐 어머 얘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얘도 말랑말랑거려요 딱딱할 줄 알았는데 얘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오 얘는 앙금이 달라요 안에가 약간 녹색인데요 안에가 약간 녹색인데요 오늘의 맥주 오 오 오 오 오 오 녹차맛이예요 녹차 맛이에요 녹차 맛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조금 어이없으시겠지만 지금 배가 불러요 솔직히 좀 아쉬움이 남는 찹쌀떡이거든요 근데 너무 반밖에 안 먹어서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 너무 못먹어서 이거 화과자 이거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이거는 파 당근 맛이 씹혀요 맛이 씹혀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제가 제가 너무 못 먹어서 민망하지만 더 못 먹을 거 같아요 남은 건 잘 보관해놨다가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